가부라는 재미로 출근하다가 월급날은 난 몰래 쓸쓸해진다 이것저것 재하면 남는건 남는건 빈 봉투 한숨으로 봉투 속을 채워놔 보자 외상술을 마시면서 큰소리치고 월급날은 혼자서 가슴을 친다 요리조리 빼앗기면 남는건 남는건 빈 봉투 어떡하면 집사람을 위로해줄까 가부라는 재미로 출근하다가 월급날은 난 몰래 쓸쓸해진다 이것저것 재하면 남는건 남는건 빈 봉투 한숨으로 봉투 속을 채워놔 보자 외상술을 마시면서 큰소리치고 월급날은 혼자서 가슴을 친다 요리조리 빼앗기면 남는건 남는건 빈 봉투 어떡하면 집사람을 위로해줄까 어떡하면 집사람을 위로해줄까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를 마시면서 ping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